도치구문 해석은 김기철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제가 도치구문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정말로 제목처럼입니다. 중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조카가 중1 때 정말 도치구문을 딱 2분 만에 예시켰어요. 여러분들 도치구문이 2020 수능에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혹시? 정확히 4번 나왔습니다. 보통 모의고사 한 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보면요. 도치구문이 한 3번에서 5번 정도가 나와요. 참고로 2020 수능은 4번이 나왔는데 모의고사 하나에 3번에서 5번 정도 나오는 문장의 구조라면 그거 특수구문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본 문장이에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해석 공부를 너무 어렵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중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영어선생으로서 설마 이걸 모르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도치구문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게 원래 영어 어순은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와야 하는데 주어 동사가 아니라 가장 많이 쓰는 게 동사 주어를 거꾸로 쓰는 걸 우리가 도치구문이라고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이 공식을 못 외워서 못 외워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이즈라고 감히 말한 게 원래 영어에서는 자, 어렵게 얘기하면 there is, there are 어? 비동사 뒤에 얘가 주어예요. 뭐뭐가 있다. 그 다음에 나도 그래 할 때 so do I라고 하죠. 또는 so my so 동사 주어라고 해서 주어가 동사 뒤에 써요. 얘는 반대말이죠. 자, 뭐뭐도 아니다 할 때 주어도 아니다 할 때 동사 뒤에 주어를 쓰고요. 이제 한 귀로 듣고 흘리겠습니다. 전부 다 어려운 말로 부정부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면 주어 동사 거꾸로 쓴다. only 부사고 부사절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면 주어 동사 거꾸로 쓴다. 그 다음 장소부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주어 동사를 거꾸로 쓴다. 보호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면 주어 동사 거꾸로 쓴다. if, 저래서 if, 생략시 주어 동사를 거꾸로 쓴다. 제가 설마 이걸 모르겠습니까? 영어선생이. 근데요. 실전 해석할 때요. 좀 세게 얘기해도 돼요? 쓰레기예요. 외우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요. 어렵게 공부하니까 해석 실력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요. 체화한 도움은 또 너무너무 체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공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령 외웠다고 한들 여러분이 이제 6평, 9평, 수능을 볼 때 어 이건 부정부사, 문두의 도치구문이야 보자마자 판단하고 해석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워버리세요. 도치구문의 공식은 딱 한 개입니다. 일곱 개가 아니라 딱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잠깐만 중학교 1학년 잠깐 해볼게요. 잠깐만. 자, 여러분들 마인드는 이제 나는 중일이다. 이런 마인드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중학교 1학년 학생 기준으로요. 동사 앞에 뭐가 나오죠? 그렇죠. 주어가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동사 앞에는 주어가 나오는데 자, 이제 또 중학교 1학년 잠깐만 해볼게요. 아직은 주어로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죠? 명사,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품사만 알면 돼요. 다시요. 동사 앞에 주어가 나오려면 동사 앞에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의 명사 친구가 있을 때에만 얘가 은느니가의 주어입니다. 끝났습니다. 제가 왜 끝났다고 얘기하냐면 도치구문은 일곱 개 공식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동사 앞에 끊어있는 건 영어에서의 기본이거든요. 동사 앞에 끊었는데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끝난 겁니다. 모든 도치구문의 공식이 딱 하나예요. 동사 앞에 끊었을 때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면 무조건 주어는 동사 뒤에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도치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어 동사제를 바꿔 쓴 거예요. 다시 한 번 동사 앞에 끊었을 때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면 주어는 동사 뒤에 있구나. 이게 도치구문이지 이 일곱 가지의 공식을 우리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실전 해석할 때 그럼 제가 짧은 걸로 연습을 좀 한 다음에 2020학년도에 나왔던 수능 네 문장을 다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거입니다. 짧은 걸로 연습 한 번 해볼게요. 영어 해석의 기본 동사 앞에 끊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봐도 위리예요. 근데요 Never again 있죠? 혹시 Never가 명사일까요? 절대 뭐뭐가 아닌 명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사인지는 몰라도 명사는 아니에요. 다시 이것도 명사가 아닙니다. 아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면 주어는 반드시 동사 뒤에 나온 거예요. 자, 문장 원래 이렇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원래 동사는 Will stay예요. 자, 해석적으로 근데 부정의 의미를 넣어야 돼요. 절대로 다시는 나는 머물지 않을 거다. Never가 부정어니까 절대 나는 다시 머물지 않을 거다. 어디? 아, 영어 해석의 기본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에 닫으셔야 돼요. 이건 수식어구니까 그 호텔에 머물지 않을 거다. 두 번째 문장 아, 요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전치사가 나오면 가로 열고 명사에 닿는다. 이건 수식어구에 불과한 거다. 아마 아시면 돼. 단지 전치사 명사 끝. 자, 뭐가 끝나느냐. 전치사 명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수식어구예요. 어? 동사 앞에 언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수식어구니까 언니가 명사일까요? 명사 아닙니다. 부사라고 해요. 어? 동사 앞에 명사 없네요. 그럼 무조건 얘가 주어예요. 단지 1년 후에 동사는 did, no구요. did, no는 그냥 new하고 동의어죠. 그러니까 no의 과거, new. 단지 1년 후에 제인은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그럼 세 번째 문. 무조건 전사 나오면 가로 열고 명사에 닫으시면 돼. 스탠드가 동사예요. 어? 동사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사 앞에 명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어는 반드시 얘가 주어예요. 공원 안에 서있다 많은 자동차 가. 이게 은은이가의 주어. 자, 밑에. 자, 이건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동사 앞에 끊을게요. 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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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가 아니죠. 형용사입니다. 어? 동사 앞에 명사 없어요. 형용사예요. 그럼 주어는 얘가 주어죠. 그래서 이게 업법 문제 한번 제가 만들어볼까요? 흔히 나오는 문제예요.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니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피터와 마크는 두 명이기 때문에 절대 이즈가 나오면 안 되고 아를 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건 업법 문제로도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업법으로 하던 해세로 공부하던 동사 앞에 끊어있는 건 기본이거든요. 다시 한번 모든 도치고문은요. 수능용에서 실전 해석할 때 또 업법 문제 풀 때 동사 앞에 명사가 있어야지만 은는이가의 주어입니다. 은는이가의 자, 그 다음 문장 행복한 형용사예요. 전치사의 가로 열고 명사의 다듬음 보이죠? 워즈가 동사죠. 얘는 원래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럼 동사 앞에 행복한의 형용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동사 앞에 형용사밖에 없으니까 명사 없죠. 주어는 마음이죠. 원래 문장은 마음 워즈 해피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행복해 했습니다. 뭐에 대해? 그녀 딸의 성공에 대해서 행복해 했습니다. 자, 정말로 중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도치고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너무 어렵게 공부하신 거야. 그럼 제가 쉽게 설명드렸죠.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도치공 4문장을 다 해석할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물론 단호수고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중1들이 이제는 단호수고를 몰라서 해석 못하겠지만 해석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 2020 수능에 나왔던 문장 4개를 다 뽑아갖고 왔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맨날 하는 게 모의고사 또는 수능 볼 때마다 문장 분석해내는 게 우리 연구팀 이제 연구조교와 연구실장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뽑는 거야 뭐 금방금방 뽑습니다. 저희는 수능 23번 지문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이건 앞문장도 좀 볼게요. 인간은 자, 휴먼 빙이 인간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에이전 로서 유능한 도덕적인 아, 에이전트 좀 어렵지만 행위자의 뜻이에요. 인간은 유능한 도덕적인 행위자로서 세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동사 앞에 노어예요. 노어는 자, 노어가 오어가 부정문이 된 게 바로 노어입니다. 자, 또한 아니다 할 때 자, 또한 아닌 노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오어라 해서 파생된 말이잖아요. 오어가요. 명사요 아니에요? 명사 아니지요. 자, 동사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주어는 반드시 에브리 원이에요. 원래 동사는요. does live 리브예요. 참고로 does live 는요. 현재형의 lives와 동요입니다. 근데 또한 아니다. 또한 아니다 의미를 넣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또한 떠나는 거 아닙니다. 자,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는 뭘까요? 도덕적인 행위자.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인간은 휴먼 비잉스가 인간 인간은 세상에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그런 도덕적인 행위자의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의문 무조건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에 닫으셔야 돼요. 아,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눈으로 한번 해석해보세요. 네. 엔노 명사에 닿고요. 전사의 가로 열고 명사 아, 이제 구조가 보여야 됩니다. 동사 앞에 명사 없는 겁니다. 수식어구만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 문장의 주어는요. 위예요. 동사는 have used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 우리 이 케이스 바로 직전 앞에 케이스 또 하나 적어놓은 게 하나 있죠? 자,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아는 단어로만 감으로 해석하면 물음표. 이게 케이스 제목이었는데 그때 배웠던 거 하나만 끌어서 올게요. 우리나라 말 구조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말은요. 명사에 부정어가 없지요. 분필에 부정어가 안 분필 게 아니에요. 우리말은 서술어에만 부정어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 앞에 만약에 노가 있으면 무조건 노는 어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대신에 동사를 찾으러 가셔야 돼요. 동사를요. 부정문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이 케이스 바로 앞에 케이스에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그럼 이렇게 해석이 들어갑니다. and no point 이 있죠. 이거를 어느 라고 해석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도 대신에 동사를 무조건 부정문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동사를 인간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도 주어 우리는 근데 부정문이야 have not use야 인간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도 우리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다 많은 원소를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보다 많은 조합 속에서 보다 많은 원소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속에 점점 더 정교한 또 정제되어 있는 양 속에서 보다 많은 조합 속에 보다 많은 원소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인간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똑같아요. 얘는 수능 37번 문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야 보인대요. 보여요. 보여요. 동사 앞에 노어는 명사가 아니죠. 그럼 주어는 반드시 얘가 주어예요. 근데 노어는 또한 아니다니까 동사의 부정의 의미를 넣어야 돼. 또한 그 다음에 동사는요. does recognize recognize는 그냥 trigger recognize is 그냥 현재 와 동요 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견해가 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를 역할을 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사다매 대신 후치 수식 자, 전통적인 견해가 역할을 인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인식하지 않냐면 비지적인 요인이 자, 코마코마 우리가 사비꾸미라고 하거든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특별히 제도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요인 얘기합니다. 팩터즈를 특별히 제도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요인인 지적인 요인이 자, 기여한대요. 어디에? 과학발전에 기여한다는 다시 한 번 특별히 제도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요인인 비지적인 요인들이 진흥과 한이 없는 거야. 비지적인 요인들이 non-non 비지적인 요인이 과학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한다는 역할을 전통견에는 또한 인지하지 못합니다. 도시구문. 자, 이제 맨 마지막 도시구문. 수능 39번에 있었던 문장이고요. 동사배 끊을게요. 셀돔이 거의 뭐뭐하지 않게, 뭐뭐하지 않은 뜻이거든요. 명사가 아니에요. 이 문장의 주어는 얘가 주어입니다. 근데 셀돔이 부정어니까 동사를 반드시 부정의 의미를 넣어야 돼요. 자, 거의 뭐가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이 자, 됐, 가로 열고요. 가로 닫는 건 무조건 두 번째 동사 앞입니다. 유일하게, 유일하게 사용하는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뭐 없이 텔레비 이게 두 번째죠. 가로 닫으세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장의 동사는 does, which예요. does, which는 riches와 동의합니다. 근데 부정의 의미 셀돔을 넣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이 근데 어떤 브랜드나 어떠한 캠페인이냐 반지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TV 사용 없이 TV를 사용하는 거 없이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이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 높은 수준 뭐에 높은 수준이냐 대중의식의 높은 수준에 매우 빨리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V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사용하는 새로운 브랜드나 새로운 캠페인은요 빠르게 대중인식의 높은 수준에 거의 도달하지 못해요. 그럼 빠르게 대중인을 인식시키려면 TV가 최고다. 이때 쓰는 이때 쓰는 의미로 쓴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제가 도치구문을 설명드렸는데 물론 이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도치구문은 쉬워요. 도치구문은 동사 앞에 명사가 없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해석의 틀을 잡는 건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영어를 어법으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명칭을 안다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도치구문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무슨 뭐 주격관계대명사 제목을 안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은 체계를 정립한 다음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도치구문 설명을 드렸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또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 꼭 승리합시다. 반드시 수능 대박 나시도록 열공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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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